벽 지는 거라는 게 좋겠지? 게임 시작하려면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야? 전부 다? 몰라 되는 거 아니야? 아까 셋이 서 있었는데 안 됐잖아 됐다 아... 게이지가 잘 돼 오래 서 있어야 되는구나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 빨리 일해! 나 이걸로 뭐 해야 되니? 방지를 어디서 이게... 도구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? 깰 테니까 나무랑 돌 가지고 나무 줘봐 야 이거 어떻게 캐더라? 야 넌 나무를 계속해 야 기차 간다 야 진우야 이거 어떻게 캐더라? 가까이 갖다 대면 퇴 야 캐는 사람은 계속해 야 나무 하나만 아 이 새끼들 뭐야 존나 방해돼 이거 프레이즈 상자 이거 뭐야 프레이즈 상자 스페이스가 놀러야만 없어져 괜찮아 베비 철도가 지나가서 사라지고 있어 괜찮아 이거 뒤에서 쓴 철도 못 뜯어? 못 뜯어 나무 하나만 나무 하나만 나무 하나만 나무 하나만 나무 시발 나무 여러 개 들고 갈 수 있지 않아? 어 세 개까지 한 번에 나 닫겠어 나무 어 여기 나무 연결해줄 사람 에이 지나가 지나가 나무 하나만 여기 연결해줄 사람 아 아 시발 뭐야 감속 구간 야 철도 깔아 야 철도 깔아 시시시시 철도 깔던 사람 어디 갔노 뭐야 철도 주워올 수 있는데 야 저기 물가에다가 설치해야되나 본데 안 되는데 진단한 거 야 이거 이거 물 양봉이 가져가야지 뭐하는 거여 얘들아 불 났다 불 났다 불 났다 컵 있는 사람 야 내가 불 끌게 야 내가 불 끌게 어메? 불 난 이게 안 주워지는데? 어 됐어 됐어 어 우리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기 어 물로 물로 가야돼 그래? 저기 물 물 보면은 저쪽에 이제 나무 동착점이 있어서 저기 위에 상자 보여 얘들아? 안 보여 다 업그레이드 된대 야 이제 철 그만 켜도 될라나?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철 그만 켜도 되겠지? 야 이거 나무로 미리미리 여기 다리 하나만 만들어줄래? 내가 만들어 놓을게 야 내가 돌 할게 누가 나무만 맡아줘 여기 이제 곧 늦거야 어 폴난다 폴난다 어 양둥이 어딨어 양둥이 어딨어 내가 해줄게 양둥이 어딨어 기차 하나만 더 만들면 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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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꺼야돼 선로 다이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새로운 캐릭터 잠겨봐야 됐대 다이어스 끝이구나 두개 역 통과 아 뭐야 다음으로 뭐 할까? 다시 할까? 아님 구성 변경? 구성 변경이 뭐야? 이거 랩을 바꾸거나, 대전을 바꾸거나 누가 로비로 이동 아까 전에 쉬움이었거든 무한모드를 해야 되는 건가? 어려움? 좋지 무한모드는 너무 힘들어 어려움으로 하고 베베의 순밧 베베의 순밧 베베의 순밧 야 나무 여기부터 캐줘야 된다 여기 밑에부터 쟤에 물이랑 가까운 곳부터 이 아래부터? 응 야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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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쓰라고 여기 있네 저 돌 안 캐도 되냐 근데? 여기를 내가 일단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길 뚫어줘 어 막혔어 야 너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가야돼 이쪽 가면 돼? 이 새끼들도 이쪽 가면 돼 그럼 이 새끼들도 옮겨야돼? 캐수돈 분들은 빨리빨리 캐주세 어 불 났다 물 물까지 길 뚫어놓긴 했어 또 물이 생긴 걸 보아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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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겠지? 내가 떠놓은 거야 오케이 이거 치워 왜 이렇게 느려 이 친구 새끼 뭐야? 이거 이거 뭐야 NPC같은거 야 내가 돌을 맡을게 니가 나무를 맡을래? 근데 끝났어 끝났네 뭐야 어려움 맞아? 어려움이라는데 이거? 개쉽노 뭐야 저 NPC가 훔쳐가기도 하는구나 저거 아니 시X 도둑이 있다고? NPC 도끼로 못 죽이냐? 못 죽여 대박 대전모드 한번 해볼까? 2대2로 좋지 극한? 극한이 있네 난이도 중간 없냐? 중간이 있어 대전모드에 왜 난이도가 있지? 이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파티를 이거 랜덤 파티 못하나? 랜덤이 없어 까비 사다리 타기? 사다리 타기? 누가 사다리 타기 한번 해봐봐 아니 누가 방송 끼고 사다리 타기 좀 해봐봐 창기가 방송 끼고 사다리 타기 좀 해봐봐 뭐야 뭐야 방송 꺼졌네 뭐야 방송 꺼졌네 사다리를 검색해 까비 נה 사다리가 맞ppers 김진호 안성현 은 의찬 최창기 ㅋ 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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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결과보기 눌러줘 으어어어어 아 나랑 이찬이 팀. 의찬이 형이랑 성현이 팀. 나 1번. 오잉. 간다.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어디야? 컴컴해. 왜 이렇게 컴컴해? 토끼. 길이, 길이. 길이 어떻게 될 거야? 뭐해? 형이랑 오른쪽 나무 좀 캐줘. 오른쪽 나무? 여기 너무 좁아. 왜 돌이 안 캐지지? 그... 갈색 갈덜만 캐줘. 아, 그래? 어. 몰랐네. 여기다 버려놨자. 어디야? 이거 연결한다 이거. 어, 해 해. 미리 해놔. 여기 밑, 저기 나무, 저기 나무. 위찬아 나무가 좀 마리부쩍할 것 같은데? 어, 시X. 철로부터. 아, 비켜봐. 돌이 부족해 보이는데. 야, 나무 쳐줬을게. 형이 뭐야? 중간에 끊길 거야? 뭐해? 야, 나무하고 나무 남은 걸로 다리부터 연결해. 그러게, 나무 존나 부족하네. 도끼 못 만드나, 이거? 반대쪽 거 어디 있냐? 다리 좀 이어져. 야, 불렀다, 불. 어, 야, 불렀어. 이찬아. 내가 나무 캐게, 나무 캐게. 불 좀 꺼줘. 알았어. 왜 양동이는 지금 하나밖에 없냐? 어. 살려줘, 성현. 엄마 이거 어떡해,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! 이거 어떡해! 이거 방법 없냐? 목갱이 목갱이 아 X됐다. 우리 X댔어. 목캐잖아. 이 회색돌 목캐잖아. 이걸로 가야돼. 있잖아 내가 캔거 갈게. 나 너무 힘들다. 내는거 아니야? 성경아 야야야 너 선로 가져와 선로 가져와 선로 가져와 선로 가져와 아 다리 더 선로 이어야지 이 생각에. 있잖아 내가 간다 간다 간다. 있잖아 내가 왔어x2 오케이. 야 안 켜졌다x2 아직 안 켜져. 켜져.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. 시발. 나무 나무 있잖아 나무 있잖아 나무. 이차라 나무 웃어. 어디. 이차라. 이차라 이거 어떻게 나왔나 나가야돼 나 나가야돼 나 나가야돼. 빨리 켜 빨리 천천히 켜도돼.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마. 안돼. 야 이차라 존댔다 이차라. 못 지나갔다 이거. 이차라 못 지나갔다. 아 비켜 비켜 비켜. 아 이거 불 꺼야되는데. 선생님 불 꺼져 불 꺼져 여기 양둥이. 야 이거. 절도가 멈춘다고. 알아라 알아라. 야 시발. 뭐야 일로 가야되냐. 어떻게 가져와. 뭐야 저기서 독탄을 던져. 이차라 이거 어떡하지. 이거 어떡하지. 나 어떻게 지나가 이거. 날려줘 이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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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라 날려줘. Abdullah. 나무. 야 시발. 이차 lite. 여유 조금만 기다려. 빨리빨리 이스코. 이차ki. 이차라이. 얘가 철도. 철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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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! 너무 캐는 중이야 있잖아 우리 철도 철도 나무가 없어 이게 나무가 존나 중요하네 우리 저거 만들어야 돼 철도 야 나무 철도 만들기보다 저거부터 해봐 뭐? 그 발판 쌓기 발판 이제 없어도 되네 아냐아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쭉 가면 되나? 여기 이렇게 쭉 두룩차 음 야 이찬아 저 그 곡괭이 곡괭이로다가 철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 몰라 일단 나무 캐게 야야 불 났다 불 났다 어 오케오케 바가지 야 이거 바가지 가져올게 야 너 여기있는 돌 가져가 이이이이 오케케케 얼렉케 얼렉케 아 야 불 어 캐거 이거 어 씨 물 내놔 야야 여기 나무 캐줘 야 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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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안돼 도끼 어디갔어 어 내 손에 있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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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휴 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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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도에 불 났어 씨발 오케 길 가놨고 야 불 붙어 철도 한칸 아래로 내리면 될 듯 어디갔어 빠깠어 빠깠어 왜 놓고 와 야야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고 명신인데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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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철도 철도 철도를 못 가져와 불 나가지고 어라? 철도 아 이거 왜 불이 안 꺼지냐 철도 설치 한칸 아래로 내려줘 물이 사라져 그니까 물이 계속 사라지냐 왜 어 야 윗집 터진다 로 stream 베이드 whatever 안돼 안돼 끝났어 잘 가네 이 위처럼 우리가 버텼어 깜냈어 위처럼 우리가 버텼어 위처럼 우리가 버텨어 아 저기에 나무가 더 필요하네 설로에다가 철도 만들려면 아 야 근데 한판에 일이 이렇게만 일어나냐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아 우리가 이겼다고 위에 있네. 자 사다리 타기 다시 합니다. 오케이. 근데 개 웃기네. 계속 살려줘! 살려줘! 아 근데 어렵다. 어 진짜 개 웃기다. 사람이 반으로 쥐니까 어렵네. 할 일은 그대로인데. 자 진우랑 나랑 같이 해야 돼. 뭐야 나랑 이찬인데? 다시 해. 뭐야 다시. 야 팀 개수 못 늘리나? 야 우리 그냥. 천기야 이름 성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? 다 성 다른데? 맞네. 오케이. 나랑 진우 오케이. 나랑 진우 오케이. 나랑 진우.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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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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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기지. 이거 나무부터 없앤다. 오케이. 바로 돌게. 5초 뒤면 스타트. 1기지. 5초 뒤면. 1기지. 10초 뒤면. 1기지. 5초 뒤면. 5초 뒤면. 5초 뒤면. 1기지. 1기지. 5초 뒤면. 밴드립니다. 보다 псих 란%.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양덩이 다리 만들게 형 불렀다 불렀다 뭐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토끼 토끼 이거 이거 왜 여기있어 물이 알아서 찬다 비와 지금 비와 아야야 이거 어떻게 해 씨발 얘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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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거 없애줘야 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도끼 어딨는데 도끼 말은 게 있어 여깄네 씨발 나무가 부족하네 어 철로 철로 형 나무 미드꺼 필놓게 오케이 이거 도끼 안나줘 국경이 들고 올라왔는데 너가 들고 올래? 아 아 아 지네야 은근 철 많이 필요하겠다 이거 야 근데 곡괭이 미리 챙겨와야 돼 저 철도 오면은 못 챙겨와 형 저거 철도 저 나무 두개 있는거 저거 미리 철도 좀 만들어줘 그렇게 여기 못지 나오니까 여기 연결합 오케이 어 여기 나무 쪽으로 가자 형 저 보라식 탱크에 물 한번만 뿌려줘 아 야 우리 밖에서 어딨어? 아 챙겼구나 잘했어 어 미리 가져왔어 응 응 저기 쓸 수 있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나무 캘거 없으니까 내가 저거 조합을 할게 오케이 여기다 다리 하나 더 놔야겠다 성현 뭔 다리? 아 아 그래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물 불 바로 다 껐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래로 내려 철도? 어 하나 내려 어 그렇게 우리도 지나가야되니까 우리가 먼저 가있던지 그걸 해야겠다 야 이거 다쳤어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놔야된다고 어휴 야 됐다 나이스 어 잠시만 미안 왜 화면이 뿌얘지지? 안개 껴나? 싯 Mesd. 이 아래로 지나가야되 어 나무 지금 물 한번 뿌려주고 이제 다리 필요 없으니까 저것만 쭉 연결하면 되겠다 성현 오케 أ Software 어 꽃괭이 하 우회해야되네 저기서 하지마 오케이 비온다 형 여기 위에 잠긴다 기름 다 뚫어놨지? 어 기름 끄트맣고 철로만 만들면 돼 철로 만들자 이제 안 들어가 이거 이거 철로가 꽉쳤어 어어 나 지나가야 돼 아 씨발 꽉쳤어 여기다 나무 하나만 놔주시 형 밑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국경이 좀 갖다 주라 땡큐 돌 가져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어 나 갖췄는데? 여기 좀 뚫어줘 성현 길 뚫어줘 음 거의 다 끝났다 여기 뚫었어 뚫었어 풀렀다 풀렀다 양동이 양동이 오 씨발 양동이 양동이 저 뒤에 있어 어 비키오 개같은 커서 커서 길 다 뚫어놨어 뭐야 이거 내가 왜 가져왔어?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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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도끼 저긴데? 어 어 야 저기 철로 떨어져 있는데 저기? 어 어 나 있어요 어 빨리 했네 이거 네 좋다 좋다 아 이것이 야 이거 그 뭐지? 동선도 동선도 생각해야 돼 아 패배했어 나 왜 안 움직여 움직여 왜 안 움직여 걔다 움직이다 보면 풀려 그러면 이제 성현이랑 나 팀 한번 해보면 되지 오케이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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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밀어 이 빠세 빠세 나 2팀 가보고 싶어 앙 기 멋디 앙 앙 간다 저기 나무 쪽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스터드도 스터드 중 한글자리 스터드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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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닫게 일단 닫게 일단 닫게 뭐야 이거 스터드를 들고 왔는데 창현아 니가 자원케 해? 응 우리 여기 갈테니깐 홀로 연결해줄게 야 근데 이렇게 나무 있는 위치가 걔 더럽게 있네 나무가 부족하니? 아니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를 만들 어야해 음 불 났네 고깽이 어디가 저기 저기 나무 있는데 너무 먼저 캐야겠다 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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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돌 돌이 없다 돌 어 뭐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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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착 지점이 어디지 열심히 길 있는 중 안보여 근데 으 으 승윤아 돌 부터 캐줘 돌이 부족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시발 증발하는 거야 이거 으 우리 왜 사라졌지 아까 떠났는데 내가 넣었어 불이었어 그런가봐 그런가봐 흠흠흠 정연아 여기 길이 없다 그거 뭐지 불 안났을 때도 넣어서 시킬 수 있더라고 으 음 그래서 빨리 넣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불이 안났지 대박 집에 찬 바로 전탄을 배워왔다고 아 여기 지나갈게 대화선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왜 안들어가 이거 아이씨이 이거 내려놔 어 뭐야 이거 선로 도끼로 내가 길 뚫을게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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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내가 뚫을게 천지야 이제 이거 철도 이유면 끝나겠는데 다이너마이트 던져서 나 죽었는데 어? 무슨 소리야 그게 나 하늘에서 떨어졌는가봐 뭐야 너 왜 죽었어 아래쪽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날아왔어 어 나 여기 갇혔어 우찬 뚫어져 아니다 아니다 도끅 도끅 가자아아아아아 이끌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던지는지 아 이런 비겁한 무한모드로 한번만 죽이고 있는 게임 끌까? 췄어 무한모드가 있어? 어 무한모드 무한모드 여기 있었거든 여기있다 비칸이요? 리얼? 흐헤헤헤헤 아볼랑 무한모드니까 무조건 천천히 어? 뭐야 스페이스바 연타 들어오시면 열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볼트를 지도해서 수집할 수 있대 15초동안 제작차를 계속 가동시키기 제작차가 그거 아니야? 아 저거 재료보급을 계속 하라는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 저거 가속이 저거야 물탱크 빨간색으로 변하네 스페이스바 길을 어디로 이어야 되는거야? 이찬양 여기 나오면 이제 캐면 안돼? 이제 수급이 불가능 나무 캐시는 분 지금 거기 나무 캐지 마세요 이제 이거 보세요 막히잖아요 뒤로 뒤로 돌아와 있잖아 왜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리면 어떨까 넌 일로 간다고? 스쩍 스쩍 자 상윤양 여기 나무를 이제 캐면 안되지 왜 달달한데 내 앞쪽에 나무 켤 곳이 없어 야야야야 여기 나무랑 돌 가져가 저 근데 위에 있는 볼트 먹으러 갔다 와야 되나? 나무 존나 쓰겠는데? 일직선으로 쭉 들어야 돼 근데 저걸 먹으면 좋은 점이 있어? 업그레이드 되는데 어 만들어봐 그러면 가자고? 가라고? 가봐? 가? 나무 쓴다? 가! 나무 많아 근데 여기 뚫어줘야 돼 오케이 저 뒤에서 나무 펴려 와야 되네 나무 여기 쌓여 있는 거 써 아니 미친 여기다가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우리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봐 이거 나무 좀 뚫어줘봐 그러네 사람이 먹어도 되네 저거 캐고 있었다고 아 먹고 있었다고 볼트 길막 난 돌을 캔다 난 돌을 캔다 야 위쪽으로 가게 이거? 위쪽이 편하게 아 위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저기 있구나 위쪽에 있네 돌이 개많아 왜 위로 가 누가 위에 놨어 왜 나무 안 캐져 나무 캐다 망고 하나 그러네 자 나 이제 너가 힘낼 차례야 내가 이것만 캐고 들어갈게 오케이 저 뒤에다가 꽂아줘야 되네 여기 어 여기 철로 존나 많은데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 얘들아 철로 배달이야 아 그러네 이제 저거 할 필요가 없구나 캘 필요가 없네 이제 여기까지 이으면 다음 맵으로 가지는 건가 그런 거 아닐까 어 끝났다 어 끝났다 다음에 또 바르 이 상태에서 바르 시작하나? 오 그레이드 시간이 있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쳐 용량 제작 속도 엄청 충분해 아이템을 갖다가 두 개밖에 없어 우리 볼트 자동으로 채굴한다고? 볼트 두 개 있어 개쓰레기 나 차 업그레이드부터 할까? 아니요 아니요 저 세상을 이건 뭔데? 저 세상이라는 지형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네 아니요 제작 속도를 높이는 게 나을라 제작 속도? 이거 어때? 이거 더미 크기 아 더미 크기 나쁘지 않지 에에에에 에에에 각비드요 어? 그거랑 이거 한 개만 가져가자 이거 둘 중 하나 밤에 어둠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밤.. 밤 있다는 소리 같은데 저거 그래? 그러면 오오 열차가 늘어났어 오케이 여기 서 있으면 되나 본데? 저 장어 로비로 가기인데 그거? 여기 여기 사직생들 한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상점을 닫고 아 모르겠다 빠잉 됐다 야야야야야 도끼가 도와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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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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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손 크기 늘려주는 건 없냐? 도놈 그거 리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위에 붙이면 되나? 래찬아 거기 나무 뚫고 나면 좀 알려줘 거기 그쪽 뚫으러 가게 나무 뚫긴 했어 오케이 갈게 그쪽으로 이제 폰 이 차가 분홍색이야 원래 들어 온 거지? 몰라 과열된 거 아니여 저거? 물양둥이, 물양둥이가 좋아 과열된 거 아니야? 과열된 거 맞네? 기차가 불타오르네 파이어 야야 물, 물 쪽 빨리 캐줘 물 물 쪽 아래에 깨 놨어 여기 가까운 곳에 물이 있긴 해 비 오고 있어 아, 비가 꺼졌어 미친 와, 양둥이가 알아서 자? 개상이 괜찮아, 여기 켤 테니까 나무 좀 켜줘야 될 거 같아 기차가 불타오르네 그동안 돌 나는 거 같아 승우야 이거 돌 뭐 하나 알아? 이 차는 켜놨어, 이 차는 켜놨어 앞에 확인 여기 앞에는 뭐야, 막힌 거야? 응, 거의 돌이야 야야, 이거 철로, 어 철로 좀 철로 일로 지나가야 되는 거 맞아? 아니 이거 나무 언제 다 챙기냐? 기차는 일로 가고 우린 아래로 가야 되나? 그래야 될 거 같은데? 야, 거기 막혀 야, 아래쪽 라인 타고 있었으면 아래쪽 라인 계속 해줘야지 갑니다 어, 어두워졌어 어, 뭐야 괜찮아 경황할 거 없어 이거 아래 길도 이어야 될 거 같은데 저기 채굴 좀 해주실 분 아래 길도 이어야 된다고, 여기? 아래 길도 계속 이어야 돼 저기 한 칸이라 기차 가고 있을 때 우리 고립돼 그냥 뺑 돌리고 있는 바잉 여기 다리 만들게 여기 나무 좀 쾌줘, 밑에 거 야, 물량동이가 좋아 물량동이, 물량동이 저거 부어 야, 고립됐다, 야 야, 철로 좀 가져와줘 아래 이거 근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래 여기 다리 이어져, 다리 달려가지고 가리는 내가 잊고 있을게 가리는 내가 잊고 있을게 오케이 나무 좀 캐줘 도끼 거기 있어 도끼 찌누한테 있어 물양동이, 물양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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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, 지금 보라색 물 채워야돼 빨리와 빨리와 신나가 신나가 이쪽으로 가야되네 네, 네, 자원 오케이, 물 부었고 도끼 좀 야, 도끼 꼭 가져와라 도끼, 도끼 왜, 도끼 어딨어 도끼 뭐해 이거 도끼, 도끼 왜, 도끼 어딨어 도끼 저기 밖에 있어 도끼 저기 밖에 있어 저기, 어 여기, 여기 여기 돌 뒤에 있어 그러네 야, 철로 좀 갖다줘, 철로 미시발 내려놔 이거 고 Laughing 노 eye 나 지나갈 수 있네 저 reciENT 어! 폴트! 야 돌 Campus기 위 clinic High foot Engagement 아, 지금 볼트 못 먹었는데? 먹고 와. 따잉. 볼트 하나! 하나로. 이거 시작하자마자 나무 주워서 볼트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범위 크기를 증가시켜준다. 어, 이건 해야 돼.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왜 이렇게 빡쳐. 왜 그래. 계속 격이. 맞을 때마다, 어? 돌아가. 뭐? 인게임 하겠네. 야, 다들. 바로 사원 가져와, 뒤에 있는 거. 나무 내놔. 비켜. 인게임, 인게임. 안 지나가죠, 미친. 비켜봐, 비켜봐. 길을 뚫다 말았네. 싸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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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곡괭이를 캐줘, 곡괭이를 캐줘. 내가 캐기, 곡괭이네. 아, 저 볼트 못 먹겠네, 미친. 도끼, 도끼 어딨어? 저기, 펭귄 쪽에. 펭귄 쪽에. 야, 두 개만 더, 나무. 오케이, 바꿀게. 야, 누가 도끼 가지고 나무 좀 켜줘. 도끼 어딨어? 저기, 펭귄 쪽에. 야, 두 개만 더, 나무. 좋고, 좋고. 야, 이거 설마 삥 돌아가야. 저 위쪽으로 가야 돼? 아, 여기 두 칸이야, 여기 두 칸이야, 여기 두 칸이야. 야, 야, 야. 위찬아. 위찬인지 누군지, 저거 나무 좀 캐줘. 기차 쪽에, 기차 쪽에. 나무 좀 캐줘. 어, 그러네. 나무라 안 돼, 돌도 캐줘야 돼. 아, 저 돌이야? 샹. 돌인줄 몰라. 저거 불타는, 파트인 거 먹어야 돼? 저거 볼트인 거 같은데, 저거? 길 어디로 위험이? 어, 위로 가자. 볼터가 저거 가지고 가야 돼. 오빠, 아래로 가야 돼. 아, 그러네. 아래에. 막혔어. 확인. 저거 그냥 한 명이 먹으러 가야 돼. 좀 뺑뺑 돌려. 오케이. 이렇게 좀 돌려. 내 기분 탓이야? 아, 뭐야. 야, 이번에 미션은 한 플레이어만 양동이 들래. 양동이 어딨어? 야, 여기 돌 안 캐셨다. 그러네. 됐다. 양동이 처음에 들었던 사람 누구야? 나요. 그럼 네가 양동이 이렇게 들어야겠다. 이 나무 좀. 어떻게 하지, 저거? 흠. 그럼 위로 가는 건 뭐 나중에 가야겠다. 난 이거 합칠게, 그러면. 야, 잠시만, 잠시만. 나무. 근데 복잡하네, 이거. 길을 어떻게 이어야 되냐? 야, 지금. 야,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두 명씩 나눠줘야 돼. 나무, 이거 뭐야? 하나. 내가 뭐 하나 써, 거기다가. 하나 들어가. 하나. 신난다. 복잡하잖아요, 우리. 상상이야. 상상이야. 양대를 저기다 뭐 하는 게 구구. 최애 아 길 이거 부수질 못하네 야 저거 나무 저거 누가 나무 길 이어줘야 돼 그러면 어 저거 부슬려고 했어 이거 이거 길 못 부수나 X 됐네 여기 못 지나다니는데 얘들아 빨리 이리로 넘어와 아 거긴 고립되어 어 나이스 야 뭐야 빨리 지나가 뭐야 이렇게 있는다고? 맞아? 저기로 있는 거 맞아 아니 빌지마 내가 밀려는 게 아니야 야 도끼 안 가져가니 너네 이거 다 이으면 도끼 리필 해주지 않아? 근데 저거 미리 자원 캐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두 개만 더 있으면 다 있는데? 아 템 가지러 가고 싶은데 아직 다 잊지 말아봐 나 이거 자원 미리 캐 놓게 천천히 하자 형이 이것도 모아서 앞에다 긁어 모아놓죠 뭐야 한 플레이만 양동이 들기 미션 실패야? 뭐야? 안 들어 야야 누가 들었어 펭귄 아 누가 양동이 여기다 놨어 방금 미션 실패했어 레전드네 이거 안 캤다 성현아 돌 아 그러네 약간 남아있네 와 이걸 실패해? 이거 철로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나? 몰라 지금 나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잖아 어차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뗄 수가 있거든? 땅바닥에 그냥 대충 해놓으면 될 거 같아 아 아 오케이 철 닫겠다 아 야 돌이랑 나무 준 거 봐봐 철로 만들어 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 볼트 4개 볼트 4개 새로운 엔진 이건 뭐야 빨라지나 거친 서부를 위해 개선된 증기 엔진 아 서부로 가나 보다 이거 사면 어 지금 살 필요 없잖아 이 암차를 멈춥니다 야 문자 자동수거 어때? 어 이거 좋은 거 같아 자동수거 나쁘지 않지 정보를 볼 수가 있네 나무만 쓰고 왔는데 저거? 아 이제 키운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우리 제작 속도 용량 비포함이 비포함이 제작 속도 어느 거 할까 으아 야 물탱크 한번 업그레이드 할까? 끼가? 그럼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흠흡흠흠 여럿 도깨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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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아 바로 위에 저거 있다 볼트 ㅇㄱ ㅇㄴㅇ 모덤 플레이어가 바위채구락이 고갱이 한 번씩 돌려쓰자 다음 누구야?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 길 위로가 아래로가 모르겠어 일단 여기선 윈데 이건 뭐라고? 니가 저 볼트점 몰래 슥상 먹고 와봐 잠시만 형 왜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됐다 말해 니가 볼트점 먹고 와봐 내가 나무 열심히 캐렀어 오케이 오케이 니가 볼트점 6자리에 하나 해적거 좀 해줄까? 야야 좋지 나중에 제로 통해서 수급해서 줘 오케이 야야 도끼 든새끼 누구야? 여기 밑에 도끼 좀.. 밑에 나무 좀 다 없애줘 뭐야? 우리 기차 왜 일로와? 이렇게 뻣뻣어 위로 갈려고? 빨리 없앤 다음에 빨리 윗기 해야돼 그럼 우리 어떻게 지나가?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? 돼야돼 저 위에다가 나무로 잇 넘어간다 이 씨발 도둑놈새끼들은 뭐야 이거? 훔쳐간다아 살려줘 국괭이님? 국괭이님? 좋댔다 야 설로좀 줘봐 일단 환경관실 가져가야돼 잠깐만 이거 어떻게하지 됐다 이렇게 해서 기차 일로와 국괭이 국괭이 아 좋댔다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 일로 일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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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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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날 끌고 가는거야 야 뒤에 설로 졸라 많아 얘들아 도끼는 어디갔어 아 도끼 저기구나 도끼에 의천용이 가지고 있잖아 별 뚫렸다 지누가 가지고 이제 성냥이 쪽으로 좀 나무 딸게 여기 설로 진짜 이거 패닉이 엄청 많이 온다 강도 못 죽이냐 개새끼 이거 도끼로 찍어버릴까? 뭐야 길이 아래가 아니야? 위에 있는거 같은데 내가 아까 봤을때 양쪽 다 가능은 했어 그래서 위로갈때 아래로 갈지 애들아 길이어야 돼 X됐다 아 존망했네 이거 철로 만들면 돼 철로 가져가 가능? 나이스 나이스 나무 좀 충전해봐 선로 바로바로만 하는게 선로 쌓아놓고 나무 좀 추가해 나무 좀 나무 좀 나무 이쪽이 없어 나무 가져가 안개 도끼 95 밤이기도 하고 뭐야 이거 미리미리 여기다 철로 놔야 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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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야 길이 바닥에 안보여 바닥에 안보여 여기 이제 우리 여기 고립됐어 우리 여기 고립됐어 어 뭐야 이거 왜 일로 이었어 길이 어디야 오른쪽에 길뚫점 나무 있으신 분 나무 나한테 있네 곡괭이 있으신 분 곡괭이가 없는데 우리 곡괭이 왜 저기있어 아 살려줘 야 야 야 피켜서 기차 지나가기까지 기다려 야 물량둥이 가져와야 돼 시발 아 기차 언제 지나가 미친느낌 아 좋됐다 불나면 멈추잖아 야 물량둥이 망했다 아니야 챙겨올 수 있을거야 갈 수는 있잖아 저기로 애들 저러고 있는거 존나 웃기네 갈 수 있는거 맞냐 내가 들어갈 순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야 철로 없는데 에이 시발 가쳤어 아 불났어 안 멈추네 빨리 가져가 펭귄 빨리 아 시발 비켜 아 물량둥이 어딨어 다쳤어 물량둥이 어딨어 안 보여 어허허허허 아 퀵이라도 가져가 시발 어딨지 침 뱉어 야 철도 다친다 이거 아 기차 폭발해 양둥이 잃어버렸다 야 야 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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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철도어어어 숨어 철도가 끊겼어 아래로 갈 아 아래도 한칸이네 여기 시배 여기서 어차피 막힐 수 밖에 없었어 길이 너무 아 여기 있었네 시발 저 멀리 있냐 아무도 안 챙겨왔구나 양둥이를 아무도 안 챙겨온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냈다 오른쪽에 갇혀버렸어 재미 재미가 재미가 있었다 이 말이야 에헤헤 근데 왜 다 여기 서있냐 재미가 있었다며 나가기니까